고춧가루 정해지는 가족은 소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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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연계내고 소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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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2년 대관 축제 때문에 3년이 아니라 그것도 다 아쉬웠어요 뭐 이런 느낌으로 예 아무튼 진짜 너무 감사해요 감사합니다 살짝에 참여했던 진짜 많이 사랑했던 고객님들이 업무 정말 제가 그냥 여기가 공연하면서 이게 소중하고 자랑스러운 게 사실 매번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게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 기회는 여러 가지로 분류가 있었던 되게 큰 것 같아요 진짜 감사합니다 제가 만약에 하게 되면 기회가 되면 더 좌우하게 뽑아봅시다 그런 거 아닌가 보고 해서 그렇게 하시는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기다려주셔서 감사합니다 하하 콩나물 어떻습니까 김치